그리고 두 번째 이런 속설도 있습니다. 산후조리는 마지막만 잘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둘째 낳을 계획이 있는 분들은 첫째 때는 산후조리를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던데 요거는 어떤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후조리는 출산할 때마다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임신 출산할 때 호르몬 변화가 있고 골반이 병행되기 때문에 산후조리를 잘해야 다음 아이를 임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조리를 잘못해서 산후풍이 오거나 자궁 난소 질환이 생기면 둘째 불임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산후조리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음 임신에 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 시기에 너무 또 잘 먹고 너무 잘 쉬면 이게 출산 후에 살이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비만이 될 수도 있다라고들 하거든요. 이 말은 어떤가요? 반대입니다. 출산 후에도 임신 중에 증가한 살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산후조리가 부실했음을 의미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를 갖게 되면 태아나, 태반, 양수, 자궁, 표피에 누적된 수분량 등에 따라서 보통 9에서 12kg 정도의 체중이 증가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출산 이후에는 체내 수분이 증가로 인해서 출산 시 아기와 양수, 태반 등이 다 빠져나오더라도 산모는 임신 전보다 여전히 5에서 7kg 정도 많은 몸무게를 지니게 됩니다. 출산 이후에도 체중이 많이 나간 이유는 임신을 하면서 많아진 체내 수분량, 즉 세포의 외 수액 때문입니다. 적절한 산후조를 통해서 이러한 수분을 배출해주는 것이 출산 후 살 빼기인데요. 보통은 산후조리만 열심히 해도 배출되지만 이 시기에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굶거나 하는 다이어트를 하다가 살이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부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쉬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도 살이 빠진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제가 알던 부분과도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아니 그렇다면 산후조리에 올바른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럼 좀 짚어주시죠. 첫 번째는 너무 덥지 않게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아이를 낳은 이후에 찬바람 쏘이면 바람이 들어간다고 하여 더운 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나오지도 못하게 하였죠. 하지만 너무 덥게 하면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신진대사를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름에 기온이 올라 너무 더우면 에어컨을 써도 되지만 산모가 아늑하게 느낄 정도의 따뜻함을 느낄 정도가 가장 좋겠습니다. 너무 덥지 않고 따뜻하게 적당이라는 말씀이죠.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요. 알겠습니다. 개인의 몸 상태에 맞춰서 좀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찬바람, 찬음식은 되도록 위한 피한 것이 좋겠습니다. 산육기 동안에 온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찬바람을 직접 쐬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임신 기간 동안 이완되었던 관절 부위의 정상적인 회복을 돕기 위함입니다. 또한 약해진 치아의 회복을 위해 차고 딱딱한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찬음식과 찬바람은 언제까지 피하는 게 좋습니까? 최소한 산육기가 6주에서 8주이기 때문에 그 정도 기간 동안은 피하는 게 제일 좋고요. 최소한 3개월 정도까지는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개월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또 딱딱한 음식도 피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고요.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겠지만 너무 억지로 피하는 것은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적당히. 한의학 전문의 백왕록 원장께 배워보는 올바른 산후조리 방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도 알아주실까요? 세 번째 방법으로는 샤워는 따뜻한 물로 10분 정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땀이나 오로 같은 분비물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찬결을 위해서 샤워는 따뜻한 물로 10분 정도 하는데요. 제왕절기를 한 경우에는 출산 후 일주일 뒤 실밥을 뽑은 다음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줘야 됩니다. 욕조 목욕은 산후 육주가 지난 이후부터 해야 되고 대중 목욕탕은 3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짚어주셨어요. 너무 덥지 않게 따뜻하게 지내고 찬 바람, 찬 음식은 피하고 그리고 샤워는 따뜻한 물로 10분 정도. 세 가지 짚어주셨는데 또 남아있는 게 있나요? 그 다음 방법으로는 피로감이 오래 지속될 때는 꼭 진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산욕기에 산모들이 흔히 말하는 증상으로는 쉽게 피로해진가, 노곤함을 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은 보통 분만으로 인한 피로, 아이 키우기, 수면 부족, 신체적인 회복이 과도기로 인한 것이 모두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휴식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로와 노곤함이 여러 주 동안 계속된다면 보다 더 전문적인 진찰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산후에 심심치 않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피로가 그것의 주된 증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피로와 구분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산후에 적지 않게 발견이 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산후에 갑상선 기능 이상이 생기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또 어떤 증상으로 알 수 있는지 이것도 좀 알려주시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된 이유는 면역과 관계가 많이 있는데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 면역력이 많이 약해집니다. 이때 산후 갑상선 염이라 불리는 산후 갑상선 기능 장애가 임신에 관련된 면역 기능 이상으로 생기며 병균이 없이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는데요. 갑상선 염은 면역체계의 오작동으로 자신의 갑상선 세포를 외부 세포로 인식해서 공격하는 것이 자가 면역 질환인 갑상선 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후 갑상선 염의 시기는 분만 후 3에서 6개월 정도이며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나타나고요. 가슴 두근거림, 손 떨림, 깜이 많고 신경질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2주에서 2개월까지 지속되고 이후에는 산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나타나 피로감, 근육통, 팔다리 절임, 관절통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피로와 노고남이 여러 주 동안 관측이 된다면 꼭 진찰을 받아봐야 하는 이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하게 생각하고 쉬면 또 낫겠지라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이러다가 또 병을 더 키울 수가 있으니까요. 꼭 병원 찾아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